안녕하십니까. 도넛뷰티비입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혼자만 이런 거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팬데믹, 아웃브레이크, 질병의 창궐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각자가 개인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오늘처럼 캠트레일을 많이 목격한 날이 없어요. 한 10번 정도 봤는데 그리고 제가 단톡방을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다 나오고 몇 분 안 남은 곳에서 그거는 이제 안 없앴는데 캠트레일 사진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셔서 놀랬는데 전국적으로 페이스북을 봐도 그러고 카톡을 봐도 그러고 어떤 개인 미디어들을 보면 좀 깨어있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신다. 근데 이거 갑자기 왜 커피 바람 물질 이 얘기를 왜 들고 왔냐면 제가 이번에 턴오피얼티비 볼륨 5, 아니 아니 볼륨 5가 아니라 5차 세미나 때 오셨던 분들 제가 어떤 거를 나눠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올리냐면 지금은 이렇게 공개된 거니까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 A4용지로 상당히 좀 써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왜 진작에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에이 여러분 양이 좀 솔직히 저도 사람이고 지금 고객만 조금 돌려보고 좀만 돌아다녀도 다 커피숍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이런 내용을 저는 벌써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꼭 안 좋다 그래서 그거를 뭐 안 먹는다고 내가 아주 그냥 건강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런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아무튼 뭐 이거를 마셔라 이런 건 아니지만서도 좀 건강한 커피는 좀 괜찮지는 않을까. 내용을 보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커피 로스팅하면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뭐 커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또 악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뭐 사건이 터지면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좀 이렇게 냄비 근성이 있기 때문에 막 팔팔 끓다가 식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솔직히 어나니무스가 공개한 내용 중에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용을 해갖고 5차 세미나 때 알려드렸고요. 이거보다 더 이제 심각한 내용이 바로 이제 캠트레일인데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고요. 캠트레일 요 근래에 들어서 근데 지금 뭐 청원하신 분이 900몇 아직 1000명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의로 어떤 분이 또 그런 글을 당기셨더라고요. 내가 청원을 했는데 왜 내 청원 그게 없어졌냐고 하면서 분노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 거대한 힘 앞에서 그 민초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밟으면 밟는 대로 짓밟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얘네들도 어떤 그 라인은 지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막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총을 난사한다든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살해를 한다든가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그 매트릭스에 갇혀갖고 잘 모르고 다 그냥 음모론으로 취급해버릴 때 더 많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 오늘 제가 찍은 너무나도 심각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뭐 정상적인 하늘이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거지만 권운이라는 것은 솔직히 비행기가 기압차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긴 흰 띠는 아무리 오래가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이렇게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흡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stopthecrime.net이라는 닷컴인가 거기서 바바라라는 여성분이 다 폭로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런 월페어 캠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좀 이렇게 옆 장소에서 찍었는데 또 이렇게 뿌리고 간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캠트레이를 뿌리는데 예전에 제가 핑크색 캠트레일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캠트레일에 대해서 무지갯빛 캠트레일 이런 얘기를 쭉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캠트레일이 똑같은 내용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 사람들을 기니피그를 보고 이렇게 뿌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공부심을 조장하고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캠트레일은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음모론이라고 말하기도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음모론이라고 말해버린다는 자체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갇혀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입에 침을 튀면서 입에 거품을 흘면서 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반감을 갖는데 상관없다 나는 그래서 안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는 거 어떻게 하면은 제가 송가체에서 알루미늄이나 이런 기타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뽑아낼 수 있는 법들 6차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다 알려드렸지만 이런 공개 자리에서 또 올리면은 또 제가 뭐 TI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겟팅 인디비주얼이라고 개인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올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뭐 속고 살아가려면 살아가십시오. 저는 상관없다고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잠들어 있는 사람 깨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깨어나면 그만인데 깨어날 때 해코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덫에 다리가 이렇게 딱 이제 잡힌 그런 뭐 생명체 뭐 늑대든 뭐든 사람이 도와주려고 아니면은 어떤 뭐 사슴이든 간에 뭐 도와주려고 가면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더욱이 자기는 이제 상처를 입었으니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그러면은 오히려 도와줄래다가 제가 화를 입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함부로 오히려 도움을 줄래다가 당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기 예전에도 제가 포르노 같은 거 올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 역시 그 저 뭐야 그 뭡니까 적폐 검찰이 적폐냐고 어떤 그 검찰이 얘기하고 지금 사표를 내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적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폐 이상이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들의 그런 정보력으로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뭐 천하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조종이 됐다. 뭐 하여튼 뭐 양승태 대법관도 뭐 사과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시스템이라고. 이 사람들한테 그냥 타이틀만 준 거고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보면 아니면 뭐 하도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죠. 돈으로 이렇게 자지우지하는 이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법부에서만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 섹스로 유혹할 때 로봇은 끄떡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으로 물질로 유혹할 때 이런 AI 인공지능은 또 끄떡이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간사한 동물은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데 특히 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권까지 쥐고 흔드는 건데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양심의 털난 놈들이 지금 움켜쥐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또 얼마 전에 김기춘이가 징역 4년인가 받았는데 아 글쎄요. 상당히 저는 좀 그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양형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민중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참 파렴치한 짓을 했다 그러면 아 이것은 저는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이번에 사법부 행태를 보면서 아 이래서 참 우병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모든 민중이 들고 일어나고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감옥이 안 갈 수 있고 한동안 안 가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순실이나 이런 애들이 실제 대통령이었다라고 말이 막 나오지만 아 실제는 우병우가 최순실보다도 높았던 것은 아닌가 하나의 저는 패밀리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 법을 막 쥐락펴락하고 이러니까 다 한국을 떠난다 그러고 아 이거 나라에 존망이 걸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다 헤쳐먹잖아요 지금 이래서는 되겠느냐. 제가 뭐 이제 불만 저는 정치 얘기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해요. 정치하는 사람을 죄송하지만 좀 안 좋아합니다. 정치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과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지면서 진실을 얘기해서 이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또 못 깨어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만 아주 그냥 일색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모르는 민족에게는 그냥 개죽음만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치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 우리가 좀 깨어나자. 깨어나는 게 뭐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현실을 직시하자 이거죠.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이 뭐 말만 하면은 다 음문으로 치고 보면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어떤 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애고를 놔라. 애고를 놔줘라. 이걸 못 놔주니까 계속 갇혀있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또 언제 시간이 지나서 또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도 모른단 말이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제가 아까 전에 올린 백신이랄까 기타 프로라이드 불소라든가 이런 캠테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환경 뭐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에 뭐 빅파르마라든가 공격을 당해서 좀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을 넘어가는 글쎄요. 제가 처음에 저는 책을 썼어요. 9.11테라 때 비행기는 없었다라는 잘 속는 사람들에게 함정의 문이 열리면이라는 책을 쓰면서 야 이거 내가 왜 쓰지 이거 말해봤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할 텐데 하면서 썼는데 쓴 이유가 뭐냐면 욕을 먹더라도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밝혀야 된다고 쓴 거예요. 9.11테라가 일어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잖아요. 잘.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저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했던 뭐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믿기지 않는 얘기들을 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누구 말이 맞냐 이거죠. 누구 말이. 저는 제 말이 맞았으니까 내가 대단하다. 나 잘났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자 그러면 이 버블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어떤 데미지가 한번 가해지면 예를 들어서 원전이 이렇게 유출이 됐다. 그럼 그 지역에 땅값이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국 대한민국 서울에서 불민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럼 그 지역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집 못 사서 어쩌네요. 저쩌네. 젊은 사람들이 에코세대니 어쩌냐 하면서 집에 대한 그런 갈망을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거 환경을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환경이 좋고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한국 사람이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50평이네 100평이네 무슨 맨날 연예인들 따라가려는 생각에 젖지 마시라 여러분들 그 잘못된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삶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2018년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입을 열면 상당히 그 좀 우리 민초들은 숨을 죽여야 된다. 빌게이츠가 아니라 다를까 그 한 대로 지금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글쎄 뭐 하도 이제 그 빌게이츠가 움직일 때마다 뭐 대형 사건들이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제가 이 친구가 하는 말들은 하나 빠짐없이 다 이렇게 워딩을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 사람이 어떤 선봉주자가 된 것 같아요. 그 디퍼플레이션 아젠다 21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데 저는 딱 그런 의심이 드는 게 그리고 많은 이제 뭐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원타게이 같이 그래서 300위원회 뭐 그런 뭐 일명 유엔도 컨트롤하고 그 누굽니까? 그 저 CFR 미 외교협의회부터 해서 제가 나중에 그거는 이번에 컨퍼런스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 공개를 하기로 하고요. 얘네들이 딱 어떤 아젠다를 딱 내걸면 그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의 그런 어떤 계략 플랫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번 더 이상 숨기기 힘들 때는 그나마 시간이 지내면 깨어날 거를 미리 대비해서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잠들어 있을 때 좀 마트에 가게 하자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의심이 드는데 뭐 하여튼 저의 의심은 그냥 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꼭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참 이것이 그동안 문제가 됐었다.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모른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이냐면 그 최소한 누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인지는 알아야죠. 그 옆에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해친다던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어떤 방어태세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사랑한다 팽팽한 지구라는 책에서도 아 제가 사진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좀 알아들으셔라 하면서 다행히도 좀 깨어난 분들은 좀 이런 것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아 그리고 참 감사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감사를 드리는데 6차 세미나 때 그렇게 다 그냥 무료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났을 때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 어 그래도 하나의 CEO인데 모르겠어요. 그분 말씀은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하지만서도 남으셔가지고 같이 설거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참 친해지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 분은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뭐 인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좀 어떤 의도로 접근을 하나 이런 것도 근데 저는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보이는데 이분은 참 너무나도 참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먹은 거 치우고 그거를 또 설거지까지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남자분이 여성분이 했다고 그래도 믿기지 여성분들은 이제 부엉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남성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딱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컨퍼런스에 오신다 그러면 정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메일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거 신청을 하면 컨퍼런스 신청을 하면 이메일이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제 오시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 자기는 이제 그 본인은 일본에서 8년 동안 거주를 했고 일본 친구분하고 같이 이거 꼭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혹시 참석이 안 될까봐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메일을 주셨는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많지 좀 이렇게 VIP 대접을 해드리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가까운 데서 하셔서 오시는 분들을 뭐 홀드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오신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턴오프 URTV가 볼륨 1이죠. 이게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1년 넘게 갔는데 나머지는 뭐 볼륨 2, 볼륨 3, 볼륨 4, 볼륨 5는 뭐 지금 물론 볼륨 5지만 뭐 몇 달 그 시스토리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리면서 그 일본의 자료를 조금 많이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믿기지 않는 얘기를 좀 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오신다 그러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따른 어떤 신체의 변화 그리고 이런 몸에 해로운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공개를 하겠... 저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많이 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보는 게 이런 거에요. 보는 게 이런 거 맨날 그 뭐 미 질병관리고 CDC 가거나 FBI 사이트 뒤지거나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발빠르게 좀 소식을 접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지면은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또 일본에 계신 분이라면 아시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공개하도록 하고요. 이게 따로 그 저녁 8시까지면은 상당히 장시간이 플레이로스 그 10시간 가량을 이제 쉴 틈 없이 이제 그...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끝나고 나서 또 따로 플레이로서들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제가 드리는 걸로 하는 것은 어떤가 뭐 여러 가지 왜냐면 이날 컨퍼런스장에서는 좀 힘들죠. 이 운의... 제가 또 이제 통용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매우 촉박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일단은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번을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되는가 참 행복하게 사는 모르겠어요. 이제 과거에 그래도 선조들은 좀 많이 깨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세의 침략 또 지혜롭게 넘어가는 부분 아... 물론 이제 뭐 인디안의 그런 문명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억울하게 아... 인디안들이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땅에 대한 모든 땅은 어... 개인의 것이 아닌 모든 생명의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갖고 어... 이제 당한 거죠. 그... 뭐... 아슈케나지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런 어떤 자유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파고들어갖고 뺏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에... 또... 뭐... 카자리안 마피아 아... 뭐... 여러가지 그 세계로 움켜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름 공부해보는 것도 인생을 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니 질병이니 뭐 이런 화금 같은 게 결국엔 뱅커들의 싸움이다. 뱅커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과거에 큼직큼직한 대전들이 에... 이게 퍼스트 플래그의 어... 이란으로 그러니까 퍼스트 플래그를 통해서 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쟁이 돈이 된다라는 것은 아는 무리들이 움직인 거죠. 9.11 테러 때 어떻게 그러면은 그 주식을 그렇게 떼돈 버는 애들이 생기겠어요. 미리 알고 에... 하여튼 참 알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 음모론의 음모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CIA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에... 톤오프윌TV 세미나 1차에 오신 분들은 제가 그 음모론이라는 컨스피리언스 띄어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개발되었는지 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 또 생각해보니까 벌써 6차 세미나에 이어서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평평지고 이게 벌어지다니 상당히 참 어... 뿌듯하면서도 아... 많은 반들이 이제 좀 깨어나는 시간이 이제 왔다. 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비난일색인 사람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어... 좀 상식적인 것 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 진실의 문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아... 그런 것들이 보인다. 참 기쁩니다. 에... 아무튼 지금 뭐 캠트레일이 이 시간대면은 쫙 가라앉을 겁니다. 초저녁에 엄청 뿌렸기 때문에 에... 이때 좀 외출을 상가하시는 것은 어떤가 제 의견이고요. 에... 가끔 이렇게 스쳐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나중에는 에... 엄청 큰 이슈가 돼갖고 뉴스에도 이제 나오고 하고 그러는데 에... 오늘도 참 에... 논스탑 토킹으로 가야겠네요. 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에... 뭐 컨퍼런스 준비하는 거 그리고 외국 플래러스워드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뭐 많이 에... 업데이트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또 오늘 또 금나무시가 오셔갖고 저 나이지리아하고 근데 나이지리아는 제가 좀 뭐 예전에 이태원에서 일을 해봐갖고 어... 나이지리아 분들이 좀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곤모술수를 쓴다 그럴까 좀... 에... 좀 사기질 비슷한 거를 좀 많이 하셔갖고 저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비난을 받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에... 돈을 벌려고 하지 다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득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튼 어... 그... 금나무... 금나무시의 소개로 어... 나이지리아 쪽하고 어떤 어... 뭐가 될 거 성사가 될 것 같은데 어... 요게 되게 좋은 일이다 인도 쪽하고도 뭔가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그 금나무시가 맡아서 어...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서 좀 진행해달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같이 오늘 일행분을 데리고 오셔갖고 참 또 좋은 분을 만나서 어... 그... 홍익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하나의 신조로 삼고 있는 분들인데 어... 좀 어떤 메디컬 쪽에 이런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책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 백용황님이 쓰신 에... 건강 독서 혁명이라는 그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자신이 어떤 그 이름 석자를 걸고 쓰는 책에서 그 취한 정보들 에... 기존 그런 빅파르마 기존 의료업계에서 하지 않는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하는 그런 책들을 읽고 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이 책을 알기 전부터 계속 그... 어떤 그... 독서를 많이 했는데 에...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독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좀 잘못된 역정보를 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큰 정본데 그... 댄벅 박사가 얘기한 그 있지 않습니까 불소가 어... 암을 일으킨다 뭐 그런 것들 근데 참 불소를 권장하는 사회 심지어는 수돗물에 이렇게 타서 하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갖고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어...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에... 뭐 책을 쓸 정도로 책을 한 몇십 권을 쓸 정도의 에... 그런 의학 지식을 나름은 에... 뭐 아주 그냥 에... 좀 건방진 소리지만 의사선생님 같은 그런 정보 그런 제가 안되죠 안되는데 어쨌든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뭐 교보문고들 어디든 가면은 그... 의학서적 그... 뭐... 뭡니까 그냥 일반 대형 의료업계에서 나온 그런 책이 아니라 그러면 어... 허신탄에게 쓴 책은 제가 다 읽어봤어요 안 읽은 책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에... 뭐 있겠죠 안 읽은 것도 그러나 그런... 그런 리스트도 제가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읽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추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인터넷을 보면 요즘 이제 건강과 관련돼갖고 이렇게 정리를 잘한 사이트들이 보여요 유튜버들이 참 감사한 분들인데 참 감사한 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전달하는 내용들 어... 그런 거 어... 그... 울프라는 분이 또 좀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또... 내추럴 뉴스에서도 상당히 진실된 목소리를 많이 내몰하고 있는데 대형 미디어는 가만히 안 냅두죠 어... 얘네들 뭐 운모론자라고 몰면서 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짜뉴스는 누군가 라고 보면은 어... 쉽게 알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잠든 사람은 몰라요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어떻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에... 제가 아... 아... 그... 뭐...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캠트레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이어져요 모든 게 에... 사람이 한 번에 그냥 뺄꼬다가가고 죽음은 에... 알아채기 때문에 그 바퀴벌레 약을 낳는데 바퀴벌레가 그 약을 먹자마자 죽으면 다른 애들이 그 약을 못 낳아먹어요 그래서 아... 요 약효과를 좀 최대한 늦추려는 이런 것들이 인간사에도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 한 번 생각을 하시면 세계에는 여러 대통령들이 있죠 각국을 이제 그...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어느 국가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뭐 GMO를 듭시다 뭐... GMO를 유통 어... 뭐 GMO 장모를 기르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겠다 아니 그 GMO라는 것이 그렇게 좋고 사람들한테 건강에 좋은데 왜 사형을 시키겠어요 권장을 하겠지 아니 저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트릭스에 갇힌 사람들은 못 본다니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뭔지 모르는 거죠 현실이 뭔지 아...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더 무서운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 갑자기 엘리트 얘기를 하니까 그 누굽니까 그...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데이비드 하이크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보시면 L이라는 게 뭔가 E-L 그걸 L이라 그러죠 그리고 L-A-라 이게 무슨 신을 지칭하는가 좀 공부를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L 런 머스크 L 그 다음에 붙는 게 온이에요 온 온은 쓰다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온은 덥다 쓰다인데 머스크 이게 마스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마스크를 썼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당연히 엘리트고요 엘리트인데 중요한 것은 뭔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진행하려는 그... 아젠다가 무엇인가 왜 자꾸 스페이스 엑스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혼동을 주냐 사람들한테 뭐 달해 가겠다 어쩌다 아... 이건 좀 갑갑한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그... 질문하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은 몇 천번씩 하면은 짜증이 나갖고 대답을 안 해주면은 뭐 이 자식이 이거 답도 못한다 그러는데 같은 답을 뭐 몇백 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한 몇백 번 했을 텐데 그래서 더 이상은 그래서 이제 차단을 하고 있고 이 차단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갇힌 사람이고 너희들이 나를 보는 눈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알 날이 멀지는 않았다 내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누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너희를 혼란스럽게 했는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커피 얘기해서 캠터를 얘기했고 그 컨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컨퍼런스가 좀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의미가 과거에 무슨 제가 그 책을 내기로 했던 것은 그래도 책이라는 것이 있으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허투루 쓰지 않았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책을 한번 읽어보면 깨어나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어요 깨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다행으로 알고 있고 자 이 책에 의해서 이제 컨퍼런스 국제 외국에 있는 플랫홀서들이 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두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공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상당합니다 최근에 또 어떤 해커를 동원해서 또 빼낸 자료가 있고 뭐 항상 둥근지구들은 둥근지구가 하는 말은 얘네들 조작이야 이런 얘기를 잘하죠 그러나 누가 조작이었는지는 그 PCI 렌즈 그 저 물고기 눈알 렌즈 달아놓고 야 굴곡 있어 이러는 거를 믿는 애들인데 그 지구 저 호수가 평평하다 그 굴곡이 있다라고 그 조작된 영상 들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지금 그거를 갖고 와서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거 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늦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강력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도 오겠다라는 말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앞좌석에 이제 방송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신된 목소리를 다 같이 듣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만 안전하고 나만 건강하고 우리 식구나 주위에 몇몇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몇백명밖에 없다 그 가만히 놔둘까요 그 인근 주변국에서 씨를 그거는 그냥 뼛조각도 못 찾을 정도로 그냥 폭격을 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싸울 힘이 없는데 그렇게 뭐 세계가 약소국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퍼스트 플래그 위정작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저는 그래도 최대한 그 많은 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근데 이런 거를 알리는 거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놈들이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돈을 받고 움직이는 놈들이라던가 아니면 민족을 팔아먹은 놈들 그 친일파가 21세기에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마 아신다면 놀라실 거예요 이게 친일파를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30분이 훌쩍 넘어서 이만 하기로 하고요 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못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다 커피 얘기처럼 그리고 또한 모르겠어요 이거 얘기하면 아마 정신이사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하니까 흘려들이실려면 흘려들으시고 이 사람이 그래도 여태까지 말한 게 그러나 그 거짓말을 통해서 세계를 단일정부로 묶으려는 놈들은 분명히 있다 비트코인 돌아가는 거 보세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무슨 그게 가상화폐가 무슨 그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의 툴이에요 툴 뭐 체인 기술이니 뭐 블록체인 그 그 어떤 참 가깝한데 이거 제가 기존에 그 많이 올렸으니까 영상을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그 달러의 기축 통화가 더 이상 운용되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를 갖고 있겠죠 명목화폐를 안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실무를 갖고 있다 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캠트레일을 많이 뿌렸으니까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센스를 바라보셔라 근데 제가 무료로 많이 나눠드렸지만 그 코마스크를 하고 이 마스크를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리고 최근에 뭐 또 아휴 또 제가 참 너무 걱정이 돼갖고 여러가지 또 장비를 샀는데 이것도 올리면 장사한다 그러니까 아예 공개를 안 하지만서도 아 또 있더라 그런 것들을 한번 이행해 보셔라 그래서 그래도 제 말을 그냥 흐트러 안 듣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하신 분들은 상당히 건강상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턴오프퓨티비 요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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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